해마다 이맘때면 집집마다 이 적십자 회비를 내라는 지로용지가 날아오는데요. 지로 모금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십자 사는 해마다 12월 만 25세 이상, 75세 이하 세대주에 적십자 회비 지로 통지서를 보냅니다.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되지만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는 데다 공과금 고지서와 비슷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일종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로 모금 방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올해 지로 통지서를 제작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37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금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를 독촉하는 통지서를 또 추가로 보내서 불쾌감을 느낀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금액이 취약계층 지원이나 이재민 구호활동 등 좋은 취지로 쓰인다는 것을 알지만 모금 방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적십자산은 내후년까지 지로 모금 방식을 폐지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등 다양한 모금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모금 방식이 변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얘기는 곧 지로 방식이 돈이 더 많이 거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또 곧 자위반, 타위반으로 내는 분들이 꽤 될 거다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능 때마다 필적 확인 문구가 화제가 되어왔는데요. 올해는 어떤 문구가 지친 수험생들을 위로했을까요? 수험생들은 첫 교시 시험인 국어 영역에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필적 확인을 위한 문구를 써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마주하게 되는 첫 문장인 셈인데 올해는 나태주 시인의 들길을 걸으며의 한 구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업에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이 필적 확인은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2006학년도 수능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수능 출제위원들이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가 충분히 담긴 문장 가운데 수험생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문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김남조 시인의 편지의 첫 구절인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는 문구가 수험생들의 호평을 받았고 지난해 수능에서는 박두진 시인의 별밭에 누워 가운데 너무 맑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가 등장해서 수험생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말 한마디, 문장 한 문장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하루 보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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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